지금은 어디 가는 길이냐면 오늘 그 형들이랑 친구랑 무슨 뭐 바다? 바다가서 고기도 먹고 카페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그런 데 만나서 ین! 이따가 뵙겠습니다 여기 예쁘다 역시 존준 아는데? 존주니까 하는거야 존주는 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뭐요? 형! 형! 지금 유튜브 이쪽으로 찍어도 돼요? 어? 왜왜왜? 갑자기? 나 갑자기 삐삐 소리 나는데 나 사고 난 줄 알았잖아 아 여기서부터 찍는다고 형! 먼저 그럼 가 필승! 끝! 가자 출발! 이거 카메라야? 응 저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뻔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감성 아 좋았어 좋아 수고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기가 막히게 잘 먹었네 야 저 뭐야 왜 영양 먹어 야 나도 나 너무 배고파 나도 배고파 다 먹었어 다 먹은 거야? 응 뭐야 저기 운다 아니 근데 나 진짜 왜 이렇게 배고프지? 송주야 우리 밥 먹었잖아 응 뭐 먹었는데? 국밥 먹고 왔는데 우리 죽을 것 같아 진짜 맛있게 먹었어 응 뭐 저래? 뭐 먹었어? 아니 아니 나 이거 할래 그거 그 뭔지 알지? 네 왜 톡톡 건들어 너 옆으로 가? 아 진짜 미안해 아 어색해 진짜 미안해 누구야? 미안해 다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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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옆으로 가 아 진짜 어떡하잖아 진짜 힘들어 시켰다 내가 말했지 다르다고 내가 미안하다 아무 말해서 포기하지 않네 시작되겠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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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쁘다 와 저거야 마루타 제주도 같다 그 제주도에 우와 아 돌아가려봐 어? 마키아토 한 명 더 시켰어? 이게 둘이 똑같은 게 갖고 드리즐 형 나도 어 뭐 나 출발 나 출발 카메라 의식을 안으로 끼얹어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많이 무서워 하하하하 빠삐 꼬마 하자 빠삐 꼬마 아 그러네 그냥 빠삐 꼬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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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줄리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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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으 안지고? 어 여러분 여기는 형 이거 편집할게요 장난 아니지? 뭐가 쉽지 않다고? 섹스는 쉽지 않대 쉽지 않아요 뭘 하고 싶은거야? 쉽게 나오고 싶은데? 어 뭐야? 단추 센스 뭐야 아무도 안 알려주네 근데 끝이 맞아서 끝이 맞아서 파프라치라 여기에 요거를 찍어야겠다 힘들어 무서운데? 하얗게 보인다 어디서 맞어 우리 물이 뭐야 물이 너무 많아 갯벌지옥이다 갯벌지옥 망성집 아니라 갬성집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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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몸 막아 온몸 막아 온몸 막아 온몸 막아 광현이 형 몸 따뜻하다 cho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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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소 공격 항공 bits 블리